위기와 기회가 같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드렸고 다만 대신에 그런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호의적인 게 들어온다면 10가지 중에 운이 나쁠 때는 2가지만 진실이고 8가지는 구라야.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 번 해본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 우리 상반기 닭띠분들의 금전운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려요 여러분. 닭띠 여러분들 신축년에 3재나사 걱정 이빨이들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떡하냐. 진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아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저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요번에 더 힘들면 저는 파산이에요. 아 제가 들은 말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올해는 일단은 4, 5, 6, 7, 8, 9, 10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1월, 12월까지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서서히 올라갈 거예요 금전운은. 그러니까 운기가 발동을 해요. 서서히 뭔가 움직여요 선생님. 뭔가 기인이 들어온 것 같아. 꿈자리가 좋아요. 아니면은 어디서 자꾸 뭔가 펌프가 확실히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어느 정도 감과. 그러니까 잘 선택만 하신다면 물론 아무리 운이 좋아도 최상위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항상 위기와 기회가 같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드렸고. 다만 대신에 그런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호의적인 게 들어온다면 10가지 중에 운이 나쁠 때는 2가지만 진실이고 8가지는 구라야. 그런데 10가지 중에 운이 좋을 때는 10가지 중에 8개가 호의고 2개가 구라가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8개를 어떻게 잘 뽑아 먹을지만 궁리하시면 돼요. 타이밍적으로 어떻게 치고 넘어갈지 어떻게 해볼지 특히 작년과 저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올해가 3제지만 전화의 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라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열일곱 의류생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갓 입학한 아이들 마찬가지. 뭔가 의기차게 내가 내 인생을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29에 9수 같이 걸려서 개우생 닭두이 여러분들 마찬가지. 9수라서 너무 겁나요. 하지만 대신 이건 있어요. 개우생 닭두이 여러분들은 반반이에요. 내 어떤 그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9수라는 건 어느 정도 깔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운이 들어서 호의적으로 확 발동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운이 비운이 될 수도 있으니 조금 주의를 해주시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띠띠빵. 차. 빵빵이 조심. 41의 신유생 닭두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작년에 어렵고 힘들었더라면 올해는 좀 인정. 직장에서는 어떤 상사와의 어떤 원만한 교류.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체의 어떤 확장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업종 따라 또 다릅니다. 자 53세 기우생 닭두이 여러분들. 올해 열심히만 한다면 금전을 질 수 있다. 반드시. 노력에 따라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다면. 제가 어떤 마인드로 이거는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치요. 자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 노력을 기본에 합니다. 꼭 해주세요. 그렇고. 그 다음에 65세 정유생 닭대 여러분들. 문서 운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새롭게 뭔가 문서 이동이 됐을 때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뭔가 매각을 하던 매매를 하던 자리 변동 이동 뭔가 문서의 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뭔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 아니면 혹여는 문서를 이동해야 될 게 있다. 좀 좋은 기회가 남들에 비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나이대 분들 중에 손자, 손녀분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그것도 혹시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문서 운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임신 새생명은 제일 큰 문서죠. 아 제일 큰 문서죠. 그럼 제일 큰 문서죠. 이 가정에 식구가 느는 게 그거 이상의 가치를 표용할 수 있는 거는 금전으로도 환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임신 확인서를 받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서예요. 문서예요. 도움이 되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팀은 확실히 명심해 주시고요. 네네네. 꼭. 꼭이에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로 꼭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좌측 상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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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